그래도 의료 현안을 백그라운드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서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임상 경험은 없지만 비교적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데 안철수 의원이 남긴 글을 보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언급실 대란에 대해서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 정부가 지지도가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언어 외에는 국민들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맘카페에서는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각종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그래도 위급 상황이나 중증 환자가 되더라도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지금 진짜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덕수 씨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이름들 엄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다 애들은 쉽게 이렇게 이러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감이 없는 겁니다 정말 무심한 사람들이고 진짜 무심한 사회인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회에 가장 약한 계층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맘카페에서는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각종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플 수가 있습니까 어른보다 쉽게 아이를 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발을 동동 구른 안타까운 사연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 건 현실호도의 다름 아닙니다 다음에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이죠 정부 관계자들은 우선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아니면 당장 구급차로 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응급실 문이 열려 있고 병상이 비었다고 진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치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후 진로가 이름 의사가 없는 겁니다 전공이 이탈 이후에 누적된 필요로 응급실 의료진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가의 사태 이후에 43% 정도 응급의료진이 떠났는데 그럼 그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응급의료를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끌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에 따르면 이미 지친 응급실 의료진 상당수는 사직서를 품고 있고 이미 제출한 숫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고비가 되는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응급실 의료진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대로 가면 응급실과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의관과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위를 빼내는 것은 새로운 의료공병을 만드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이고 그분들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응급의료인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군의관 공보위를 데려오더라도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그 내용을 많은 신문들이 받았습니다 개원하고 계시는 주수호 원장께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현실호도라고 지적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며 반박했다는 겁니다 살다 살다 안철수 의원 편을 다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수 차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뭐를 먹어보겠다는 겁니다 먹어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야간당직도 하고 낮에도 일하는 의사가 전공이었던 거죠 야간당직 그리고 낮에 일하는 의사 이런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공인은 전천우 일을 해왔던 겁니다 야간당직을 쓰고 오퍼 없이 직행으로 뭡니까 낙건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무지압에게 불어먹은 겁니다 이런 의사가 빠져버린 겁니다 야간당직할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하늘 별 따기라는 이야기죠 아마 전문의들이 야간당직하며 전문의를 하면 내가 그 짓을 지금 또 해야 되냐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사표 내버릴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사람이라고 보는데 당신은 의사 쓰레기다한테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잖아요 피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친 겁니다 완전히 조선사람인 겁니다 당신은 의사 쓰레기한테 정부가 머리 조아리고 다시는 의사 정원하지 않겠다고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의사 정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하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그건 노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고 그동안 구독하고 응원했는데 뭐 구독한 것이 큰 베스를 한 건 아니니까 오늘부로 공병호 tv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는 그냥 구독해달라고 요청한도 없고 당신이 필요했으면 구독했으니까 응원 안 해도 되고 구독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의사들이 쓰레기 짓을 한다고 찔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지막지 않은 겁니다 이게 조선사람이라 나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사람도 많고 대한민국 사람도 많은 겁니다 글쓰농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옷 같은 이야기를 피력하더라도 의사 쓰레기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 보면 소수분들이 이런 분이겠지만 정부가 하는 것을 왜 모두 다 따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다 따라야 되는지 왜 따라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저항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걸 하나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놀랍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권위를 거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집이나 직책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기는 것을 항상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서구 역사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항상 국가 권력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자유를 얻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편은 거의 국가주의가 연속돼 왔습니다 국가 권력에 제항한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서구는 착하게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항으로부터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뭡니까 쟁취한 거죠 국가 권력을 의심해야 되잖아 항상 저 인간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야 시민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근데 참 이 한 분께서 윤 대통령이라는 묘한 능력이 있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재주입니다 그렇다면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공박사조차 윤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제 같은 사람이 별로 그렇게 탐탐치 않게 생각하게 됐으니까 윤 대통령에게도 큰 손실인 거죠 내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별로 탐탐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정직한 사람을 보지 않고 행편없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든든한 우군을 다 적군으로 돌려놨으니까 보시면 아주 좋은 재주인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미래의 보상을 믿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상태 주 80시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으로 말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직을 하고 떠난 것뿐입니다 이번 사태 이름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삶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야간당직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는데 불현듯 정부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미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표내고 깨끗하게 떠난 겁니다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쿨할 겁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서로서로 그렇게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도 글을 읽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공부하는 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전공의들이고 의대생들일 겁니다 지금 기등 세대들이 전공의들을 악마하고 측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 의사들인 겁니다 이제 저들은 다시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1955년생의 외과 의사분이 지금 응급의료과나 배후진료과 이름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과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로에서 몸이 이상이 있다고 느낌이 오면 바로 그만두지 않으면 과로 때문에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업무 강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50% 업무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언급의학과가 당직으로 근무해서 과로를 겪었다고요? 그럼 당직은 절대 쓰지 못하게 됩니다 당직을 쓰게 되면 확실히 내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언급의학과나 배후진료의사 태반은 현재 과로를 겪고 있고 완벽하게 기력소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점점 완벽하게 밑바닥까지 3차 응급진료기관들이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외견상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지금 의료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몸을 함부로 이렇게 굴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란 것이 선배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